카레라이스 면 조금만 오늘은 카레라이스 한번 매그러보겠습니다 카레라이스 보통일이 하네 1시간 동안 양파 볶아야죠 1시간 물 끓으면 카레를 넣고 물 잘 씻고 카레를 먹이겠어요 카레가 어느 정도 녹았습니다 다시 약불로 버려주세요 후추 고구멍 아 잠깐만 치킨스톡 안 넣었다 всё 치킨스톡 만들기 진짜 맛있겠다 하..... 정말 기대되는 음식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계란 3개 했는데 온기 다 터잡고 6인분입니다 골든카레에 12인분 들었는데 반했습니다 밥이랑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는데요 베리베리 딜리셔스 오이시데스네 자리 교체했습니다 엔 고춧가루 밥이랑 좀 섞어 볶아볼까 밥이랑 좀 섞어볼까 와 맛있다 고스트 페퍼로 조금만 뿌려 먹겠습니다 소금은 안 뿌렸습니다 후추만 살짝 뿌린 상태에서 이제 고스트 페퍼 넣었습니다 그냥 다 섞어 먹겠습니다 먹다가 섞고 먹다가 섞고 하니까 영상 길이가 길어질 것 같았어요 고스트 페퍼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스트 페퍼로 먹지 않는 고스트атель 그리고 잘 먹 tries 매운 고추가루가 이렇게 맛있었어요 맵다 무릎은 매운 고추 비벼도 즐겨요 매운 고추냉이 너무 맛있엉 매운 고추냉이 고추냉이 매운 고추 바삭바삭 치즈를 넣어서 소금에 먹어서 치즈를 넣어서 우유 치즈가 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매운 맛이네요 바삭한 탕후라이 아삭한 탕후라이 푸짐한 탕후라이 콩나물 탕후라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강캐살씨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었나? 과자 가리색깔이 빨개졌네요 레드커리 이 맛은 진짜 맛나요? 이 맛은 좀 더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뱅뱅뱅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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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ent 뱅뱅 뱅뱅 뱅STEX 뱅 뱅뱅 뱅 고춧가루 와 맛있다. 자 위보호제 계란먹고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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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이 더 맛있다 양념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땀이 나네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 너무 맛있어여 정말 맛있엉 너무 맛있었으면 좋았어요 고소한 맛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용 몸이 더 맛있어용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용 너무 맛있어 정말로 배고기가 잘 어울렸잖아요 로부도 그만로에 고춧가루 고기가 더 맛있어 이 맛은 김치찌개의 맛은 이 맛은 그 맛은 진짜 맛있어서 간장한 맛은 간장한 맛 간장한 맛 간장한 맛 간장한 맛 간장한 맛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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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피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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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매운 씨야맛이 새콤한 뼈,evil, 고추냉이 식감 마늘은 다음은 고추냉이 맛있다 고추 고추냉이 한입 고추냉이 고추 고추냉이 고추냉이는 고추냉이 고추냉이 자 오늘 일본 카레 만들어서 양파 볶는데 1시간 걸려서 힘들게 만들었는데 아 맛있었습니다 굳이 1시간을 양파 카라멜라이징을 해야 되냐 약간 요 생각이 들긴 한데 누가 만들어주면 맛있게 볼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좋아요,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먹었습니다